자본주의 빛 시스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00-64-61005 주식회사 JD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JD부자연구소 11기 공지를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동산 강의하고 주식 강의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뉴욕마켓어치 인플렛 상승 성장 둔화 주식 떨어지고 달러 오르고 채권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24% S&P500 지수는 0.24% 다우전스 지수는 0.34%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으며 3일 연속으로 하락 중입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불러온 아이폰 1000대 공급 감소 애플도 반도체 대란에 속수부책 아이폰 13 천만대 줄여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애플의 아이폰 생산량을 연말까지 9천만대 생산해서 8천만대 생산으로 천만대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텍스트 인스트루먼트하고 브로드컴이 반도체를 제때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래서 0.91% 떨어졌고요. 시간에서 1.3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물류난과 반도체 쇼티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과 같은 가빈 회사도 이렇게 반도체 때문에 어려우니 말입니다. 요즘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유가입니다. 유가는 WTI가 8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성장입니다. IMF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6.0에서 5.9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입니다. 리처드 클라리다 연주 부의장은 연준이 내년 중반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긴축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 연준의 분위기입니다. 내년 중반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 테이퍼링을 한다면 11월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일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년 6월까지 1200억 달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장주에는 좋은 소식이 아니죠. 네 번째는 중국발 부동산 부채기 위기입니다. 헝다 위기, 헝다 그룹, 달러 채권 이자 또 못 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위안화 채권은 겨우겨우 해결하는 모양새이나 달러 채는 아예 갚을 생각이 없는 듯합니다. 어차피 달러 채 못 갚을 거, 지금 못 갚나, 조금 이따 못 갚나, 못 갚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채는 못 갚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아예 갚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갚아줄 생각이 있었다면 나섰을 것인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도 지금 나서도 안 되고 갚아줄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헤어컷 비율이 올라가죠. 그러자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도미너로 빚 못 갚는다고 배째를 하고 있습니다. 헝대에 이어서 광저프리, 그리고 모던 랜드 등등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중국의 돈 된 달러 자금이 채권만기에 연장 안 해주고 일시에 갚으라 하면 중국 부동산 팬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입니다. 한은이 현행 0.75%의 기준금리를 동교를 했죠. 이번에는 동교를 했지만 다음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급 물리망이 비상입니다. 광군제, 불프, 블랙프라이데이죠. 앞두고 전세계 물류비상이다. 이때 돈 많이 쓰는데 이때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빅테크 중 아마존, 애플 등뿐이 아니라 월마트 타겟 등 오프라인 기업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적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인상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물리망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시작입니다. 안 좋은 소식만 있다고 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주가는 항상 사람을 망신 줍니다.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집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변론입니다. 리밸런싱과 말뚝받기로 대응하자. 어차피 미래는 모른다. 걱정을 해서 겁이 없다면,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습니다. 닥치면 대응하고요. 그것이 최선입니다. 서브이십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본 자본주의 빚 시스템. 요즘 오징어 게임이 난리입니다. 내용은 한 사람당 1억이 걸린 상금으로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 게임에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했고요. 2021년 10월 2일 인도에서 1위를 달성하며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한 첫 한국 작품이 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게임이 요즘 유행입니다. 달고나 게임, 굿을 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게임들 있죠. 할로윈에는 오징어 게임 의상을 입고 간다는 사람들 때문에 코스튬을 월마트와 넷플릭스가 굿즈로 판매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각종 빚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정재는 치킨집을 하다 빚을 줬고요. 박해수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천재지만 선물 투자로 수십억의 빚을 줬습니다. 정호연은 탈북자로 가족을 데려오려다가 빚을 줬습니다. 다들 빚진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빚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빚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행이 조폐공사 시켜서 돈 찍어서 사람들한테 추석 때 자금 방출하듯 합니까? 아니면 국민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뿌립니까? 모두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것을 시중은행에 꽂아주면 시중은행이 지급준비율의 비율에 비해서 비율에 대해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뿌리는 것입니다. 시중은행이 돈을 뿌리는 것은 대출에 의해서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은행에 가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2억 대출 받으면 그것이 돈을 뿌리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가 자본주의의 돈이라는 것은 빚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빚을 모르고는 자본주의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는 어떻게 하는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시중은행, 벤커브아메리카라든가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 것에다가 지급준비금을 더 꽂아주거나 아니면 시중은행의 회사체를 사주면서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돈을 꽂아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중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면 시중에 돈이 안 돕니다. 양적 완화 기간에 주로 부동산, 주식 등 오르는 것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양적 완화 시기에는 불황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안전한 곳에만 대출을 해줍니다. 안전한 곳은 부자인 사람이나 아니면 안정적인 대기업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그 돈을 대출을 해서 소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는 데 써서 자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가 불황이니까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은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겠죠. 기업도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 매입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주식과 부동산만 올라가는 것이죠. 연준은 돈을 풀고 조이면서 시장의 과열과 수축을 막습니다.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 과열로 가고 있다면 돈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중은행에 회사체를 사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체를 시장이 거꾸로 팝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회사체를 판 돈을 받겠죠. 시장에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시장은 과열이 진정되면서 안정됩니다. 중앙은행의 역할 중 하나는 회사체 지급준비금 등의 빚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중의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시중은행이 돈을 빚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세금을 걷을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세금을 걷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정부 조직을 유지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간조자본,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 인프라들 같은 것들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복지, 사회복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찍는데, 찍어서 뿌리는데 세금을 안 걷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러니 세금은 정부가 찍어낸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입니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입니다. 사회시간에 세금 중에 누진세와 비례세가 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이 누진세입니다. 비례세는 부가가치세로 상품을 사면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이죠. 예를 들어서 천원짜리 과자를 샀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10%의 세금을 매기면 과자를 사먹는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 빈부격차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누진세는 주로 소득세에 많이 붙는데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더 높은 세금을 매기고, 돈을 못 버는 사람에게는 아예 세금을 안 매기거나 아니면 조금씩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세금을 걷어서 복지예산으로 쓰면서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보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빈부격차를 그대로 두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서 심지어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지나 장려가 되겠죠. 정부가 어떤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을 때 매기는 세금이 뭐냐. 이게 바로 탄소세, 담배세, 금융거래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을 죄약세 또는 투기세라고도 부르죠. 반대로 전기차를 타라고 장려해 주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지나 장려를 위해서 세금이 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세금을 걷는 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세금 가져다 이런데 쓰고 있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정부의 돈은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빚 시스템을 이용해서 성실한 국민을 만듭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1200만 명의 미군 청년들이 전쟁이 끝나고 1100만 명이 미국 국내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은 군인들이 100만 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신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핵무기입니다. 그러나 1100만 명의 청년들은 사회 불안 요소입니다.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이렇게 많으면 범죄나 폭력, 마약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래서 미국은 사회 불안 요소를 없애려고 이들을 중산층을 만들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산층이 뭐냐? 중산층 하면 생각나는 것이 안정적인 직장과 4인 가족, 그리고 32평 아파트, 중형 자동차 등등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보면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 청년을 결혼시켜서 주택을 사게 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면 30년 무기지로 주택담보대출을 시행을 했고요. 자동차는 할부로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전쟁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가장이 되어서 이 빚을 갚으려고 꼼짝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실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30년간 돈을 갚아야 비로소 내 집이 한 채 생겼고요. 자동차도 몰 수 있고 자식도 부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산층의 챗바퀴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부는 사회 불안 요소도 제거를 했고요. 성실한 국민도 만들어서 안정적인 빚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성실한 국민은 다른 말로 말 잘 듣는 노예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는 발전해야 합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GDP는 매년 상승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는 끊임없이 돈을 찍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합니다. 자산을 가지면 부자가 되고요. 자산을 못 가지면 챗바퀴처럼 제자리에서 돌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즉 죽을 때까지 챗바퀴만 돌다가 인생 종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다니다 은퇴하고 경비를 하거나 택시 운전을 하거나 폐지를 주거나 택배 일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챗바퀴만 돌까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빚의 시스템으로 자산이 상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월급만 타서 현상 유지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현타가 오죠. 월급쟁이는 챗바퀴에 갇힌 신세가 아닙니다. 챗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챗바퀴를 돌려도 그 챗바퀴가 자신의 신분 상승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챗바퀴는 월급쟁이의 냉혹한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타란 뭐냐. 월급쟁이로 안주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챗바퀴만 돌릴 것이 아니라 재테크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타는 언제 옵니까. 가까운 사람과 비교해서 옵니다. 지인이나 친구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이 났다거나 부동산으로 10억을 벌었다거나 주식이 떡상했다거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돈을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들면 그때 현타가 옵니다. 그래서 재테크의 시작은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재테크는 기본적으로 탐욕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고 세배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고 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지인이 돈을 벌었을 때는 주식, 부동산,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끌 그러니까 엄청난 빚을 지고 자산을 매입합니다. 그러니 제일 위험한 때이죠. 그렇다면 자본주의 빚의 시스템은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돈을 빼앗아 올 때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유동성 축소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올라서 인플레가 오기 때문이죠. 인플레가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돈이 휴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때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를 흡수합니다. 2018년 10월 이자율 상승 위기가 있었을 때가 그랬고요. 그때 나스닥이 3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에 이자를 20%까지 올렸죠. 거기다가 1990년 일본 버블 붕괴라든가 2008년도 금융위기도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중앙은행과 관계없이 갑작스러운 위기가 올 때입니다. 1987년 블랙몬데이는 컴퓨터의 시스템 오류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2000년 닷컴버블은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비이성적인 과열이 주 원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셧다운이 있었죠.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자본주의 빚의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붕괴합니다. 이런 빚의 시스템이 붕괴하면 어떤 자산이 위험하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빚을 많이 진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주식에서 3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33% 이상 폭락하면 나중에 주식이 올라도 그날 중고금을 더 넣을 수 없다면 반대매매 당해서 알거지게 됩니다. 부동산이 떨어지면 원금 상환이나 전세금 상환을 못하면 나중에 아파트가 아무리 올라도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미 털기입니다. 자산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꺾이게 마련입니다. 자본주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이건 아니건 이런 위기는 꼭 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자산을 살 때 대출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출은 크래시, 급격하게 떨어질 때 자산이 떨어질 때 나중에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금 당장 돈이 없다면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개미는 왜 망했을까? 레버리지는 정해진 시간과 가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가격이 떨어지면 당장 돈을 갚아야 하고요. 만기가 되면 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은 남이 정해놓은 규칙에 내가 기꺼이 도장 찍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를 왜 받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탐욕이 레버리지를 일으킨 것이고요. 위기의 레버리지는 부가 아닌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위기에 부동산과 주식 중 어떤 것이 더 위험한가? 부동산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에는 부동산은 아예 팔리지 않아 해치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 부자가 됩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30%쯤 떨어진 때에 주식을 해설을 하다가 이런 때에 사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30% 빠진 때가 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40% 50%까지 빠진 때가 있었죠. 그런데 100% 몰빵한 사람이 돈이 있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주식을 현금으로 바꿔놓으면 위기에 주식을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위기에 우량한 주식이건 강남의 부동산이건 자산을 사놓으면 호황일 때 자산의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본주의 빚 시스템에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빚을 지지 말고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 복리로 자산을 불려가는 것입니다. 위기에는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밑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이나 리밸런싱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에도 떨어졌다면 전략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으로 본 자본주의 빛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